안녕하세요. 팔레인공 모문장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5일자 팔레인공 형사 광고용 기사와 배임 수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17102 판결입니다. 팔레인공 유지일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인공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배임 수재 및 청탁금지법에 관한 사건이고 검사가 상고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죠. 이 배임 수재 또는 증재 배임으로 돈을 받거나 준 사람 다 처벌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자 이득을 취득하거나 매각 벗거나 재삼자에게 취득할 때 이때 처벌하게 됩니다. 사실과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은 신문사 기자였어요. 신문사 기자인데 홍보성 기사를 작성에 대한 부탁을 받고 기사를 작성하고 그 기사 작성 대금을 신문사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부정한 청탁 받고 허위 기사 실제 취재한 기사가 아니라 홍보 기사인데 실제 취재한 기사처럼 해서 신문사한테 돈 부수니까 이거 배임 수재다 이렇게 기소를 한 거죠. 그런데 원심이 무죄를 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부정한 청탁이 되느냐 그러니까 홍보성 기사니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부정한 청탁이 되냐? 거짓말은 아닌데 이게 하나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자기 등 재삼자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배임 수재가 되는데 이 재삼자가 회사가 돈을 가져간 경우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타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 이 경우입니다. 회사의 언론사를 위해서 일하여야 할 기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회사에게 주게 한 경우 이게 과연 재삼자에게 돈을 넘겨준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로 한 것 자체는 부정한 청탁이 맞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금전거래의 대상을 삼거나 이런 건 다 부정한 청탁이 맞다. 그런데 다만 이 재삼자에는 그 사물을 위임한 타인 그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돈을 받고 그걸 회사에게 준다면 이거는 배임 수재는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에게도 줬기 때문에 제삼자라는 것은 회사가 아닌 나나 또는 내 가족 또는 내 친구한테 줄 경우에만 제삼자가 되는 것이지 회사에게 넘겨준 언론사가 돈을 가져간 경우는 배임 수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판례는 형사법령의 회사에 의해서 무죄가 판결이 됐는데 굉장히 이상하죠. 기자가 취재를 안 하고 홍보성 기사를 그대로 받아서 그리고 쓰여주고 그걸 통해서 언론사가 돈을 번다. 이런 거를 그러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없냐. 현재로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뇌종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금융사 직원을 처벌하듯이 따로 처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언론개혁법안 중에 하나 필요할 건데 어쨌든 대출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 돈을 받거나 회사에게 따로 받거나 이런 것들은 다 처벌할 수 있거든요. 기사 작성을 목적으로 돈을 받는 경우 그걸 작성으로 광고를 유치하는 경우 이런 걸 다 처벌해야 언론사가 정화가 되는데 이거는 언론사들이 반대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행법상 이 판례에 의하면 언론사가 돈을 받아 챙긴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